품바협회에서 우리도 물건 안팔고 진짜 연예인들처럼 추연료 좀 받고 그렇게 공연을 하고 싶은 게 저희들의 꿈과 희망이고 아직 사단법인은 지금 안 두고 있지만 저희들 품바들 지금 열심히 공모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한번 재미있게 주목해 줄까 저희들이 바로 그게 본업인데 어떻게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약속대로 북연준 한번 가는데 이제 버디들이 나오기 전에 나도 버디들이 안 나왔지 아이고 오셨어요 그래서 자 우리 버디들이 나오기 전에 또 내가 이거 하고 우리 마누라 그러더라고 당신은 그냥 이것저것 다 각설탈을 하고 뭐 하고 싹 그냥 공연 말하고 그냥 뭐 팔려면 그냥 사람이 싹 가버리잖아 대갈바구 써 이 새끼야 대갈바구 울더라고 그럼 어떻게 허기 전에 먼저 팔고 해봐봐 그럼 사람들이 사나 안 사나 아니면 가나 안 가나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거 북 연주하고기 전에 이번에 제가 뭐 하나 팔고 그 다음에 북 연주하고 버디들이 나오라고 할게 됐나? 됐다 기어 아니여? 기어? 여기 보면은 우리가 전국 팔고 다니면 전라도 사람들이 최고 좋아 박수도 잘 치고 트윗도 잘 쥐고 흥이 많아갖고 근데 시발 그 경상도 것들은 아이고 그런 거 할 줄 몰라 경상도에서 온 사람 없지 경상도 나 처갓집이 경상도다 얼마나 좋은데 여자들 잘 쥐 됐나 됐다 푹 끝나 근데 문제네 이 충청도들이 아무리 뭐 말해도 몰라 충청도가 문제더라고 충청도에서 온 사람이 있어 없어 나 고향이 충청도잖아 서천 충청도가 얼마나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경기도 어디 강원은 못떠어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고 여러분들 이렇게 재밌게 인사드리려고 그런 거고 그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다른 거 파는 거 아니고 저 보세요 허리 아니 저기 뭐야 저기 오복 중에 하나 우리가 이것저것 몇 가지 팝니다 근데 여러분들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6년째 이걸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약국 판매용으로서 약국에 이거 하나 딸랑 걸어놓고 강남 테러로 가보세요 3천원 이런 지방 2천 7백원 5백원 받습니다 근데 누가 약 사러 오지 칫솔 사러 와요? 그래서 이 회사 회장님 사장님이 우리 품발협회 갖고 오셔가지고 당신이 전국 팔도 다니면서 공인하니까 이거 홍보 좀 강구 좀 해주시오 그래서 얼마입니까? 그러니까는 5자로 주면서 만원에 8원에 회장님 사장님 그러지 마시고 방미 당면으로 여기는 서민의 공연 자료고 이따는 1 플러스 1 이거 백화점만 얻은 게 아니고 마트 얻은 게 아니고 그래서 10자로 하나의 천원 꼴인데 이 회사가 어디냐? 충남 영기구 남녀 수선이 아니고 세종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칫솔은 뭐가 좋아요? 물 세가지만 봤으니까요 물이 진짜 좋습니다 저도 6년째 이걸 쓰고 있어요 우리 품발님들 다 씁니다 이거 안 좋으면 내가 안 써요 우리 엄마가 식당에도 맛없으면 안 갑니다 그래서 물이 진짜 이중물이라서 여러분들 좋고요 그다음에 향기라는 칫솔 아르마향 그냥 대한민국 칫솔 중에 아르마향 나는 거는 이 회사 것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자 이렇게 해도 안 분지해줘요 네 잇몸 위에 밑에 닦으실 때 닫히지 말라고 그래서 참 칫솔은 잘 만들었는데 이런 테레비스토에 성대관 폐지나 그런 분들 불러다 한 번 선전하려면 몇 억개 들어요 그래서 회사 사장님이 그러면 흥법이 강급이 없으니까 좋아요 그래서 지금 6년째인데 진짜 인기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써보신 분들 아시고 여기 품발 구경을 하신 분들은 아 저 사람들 칫솔 저거 좋아 네 의대 안에 칫솔은 다 달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칫솔 10자루에 여러분들 만원에 드리니까 십시일반이라고 자 여러분들 여기 또 주무신 분들은 자 모텔으로 주는 거 쓰지 마시고 잇몸 다닫혀요 그래서 칫솔 좋은 거 쓰세요 자 오븐 중에 하나 또 취합니다 자 건강 건강할 때 지키라고 여러분들 자 우리 칫솔 여러분들 진짜 좋습니다 자 열심히 하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자 10자루에 만원 자 한 바퀴만 들고 자 바로 더들이 나오러 올게요 잘해요 경례 가자 끝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열심히 올게요 칫솔은 정말 좋습니다 제가 팔아서가 아니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야 내놔 야 내놔 형 성마워 건강하세요 칫솔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사모님들 이거 돈 물을 해도 돈 물은 개념이 따로 없어 그냥 톰바 공연 재밌게 보시고 예 이거 살아놓으면 쩍지 않고 직구 속에 손님 우주